이 정도 되면은 이걸 탔다는 거에요 지금 이걸 이 여는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됐든지 간에 탔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에요 양이 생각이로 지금 적색이 많네요 가지각색이 근데 백색은 많이 안보여 이게 몇 년 된거죠 이게 한 3년 3년 올해 올해 근데 지금 이 개가 지금 통상적으로 한 10개 나왔나 3 6 한 9개 정도 되네 한 3년 근 정도 될거에요 이 정도가 3년 근